화이팅! 무전할게! 전화해! 이쁘다! 와 밤이라 진짜 이쁘다 우리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?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여기가 너무 크잖아 왜 그래? 이것이 있어! 여기 잘 안아줘 나 여기 한 번밖에 안아줘 나 여기 나 길 알아 내가 여기 길을 아주 바삭하게 잘 알지 한 번밖에 안아 봤어 근데 여기가 진짜 넓어 그러니까 놀이기구 탔으면 좋겠는데 얘가 놀이기구 못 타서 어떡해? 우리가 실패하면 5분만 못 쓰잖아 그때 타고 올까? 괜찮지? 넌 그냥 우리 좀 놀이기구 타고 올게 나 먹고 있으면 완전히 나도 먹을까? 너 가져왔어? 아니 어떻게 먹어? 이게 근데 무기란 강연이 있지 않을까? 이게 무기야? 이게 무기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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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장소가 아 뭔가 무거장 뭘 노리는 그런 무기란? 그런가? 나만 그래? 나도 그래 나도 그래 홈라포는 좀 그게 진짜 모르겠어 이거 근데 요가매트 아니었어 아까? 어 요가매트 그리고 발레면은 조금 그래도 연관성이 좀 있지 않나 뭔가? 발레랑 요가매트면? 음 약간 다른 애들 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건 약간 좀 운동 그쪽인 것 같아 몸 쓰는 거 뭐 있을까?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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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왜? 컴오! 컴오! 어디로 와요? 저기! 컴오! 저기! 어디! 어디! 뭐라고? 안 들려! 그 남자분 있다고 우리 동화책 준 사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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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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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분 있어 뭐야 이분 있어 뭐야 아! 이분이 그분이야! 아! 아! 그분은 그 나무? 김치가 없어? 나무랑 야! 엄마 얘네일 것 같지 않아 그래도? 그 벅시하시는 분들이 나무한테 이렇게 하잖아 아니 기사분한테 때려봐 이걸로 아! 나무? 아니야 잠시만 아니 잠시만 잠시만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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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야지 터치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야 3명 다 해야지 3명 다 우리 팀 3명 다 빨리 해봐 응원해봐 응원해봐 이거 빨리 나랑 해줘 뭐야? 진짜 모르겠어 이게 뭐야 셜라 베이베 셜라 베이베 아닌가 봐 우리 팀 아닌 거 같아 뭔데요?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? 관계하실래요?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쓰셨어 대단해 아 아 아 아 뭐야 뭐야 1명이야 뭐했어 그냥 춤췄어 뭐야 1.5m? 야 이게 3명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에 하나야 그런가 봐 한 명이 하나나 봐 1.5m? 1.5m? 1.5m에 뭐 있나 봐 여기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야 기그리 줘 아 어 여기 있어 어 어 1.5m 1.5m 뛰어야 되는 거야 1.5m잖아 1.5m 어 어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아 점프 멀리 뛰기 어디 어디 어릴 때 여기까지 1.5m 이게 1.5m? 여기까진가 봐 와 실패 실패 에 에 에 왜? 헐! 뭐야? 5분 후 재도전 야! 민아 팀 여기 있고 우리 갈게 우리 가자! 우리 가자! 다른 팀들 가자! 다른 사람이 해도 돼요? 다른 팀들 가자! 아니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 왜 실패해? 아니 빨리 해! 빨리 재도전 하시오! 아니 어구 후에! 가자 가자 가자! 어 다른 팀들 가자! 민아 언니 팀들 남고 다른 팀들 가자! 가 가! 우리가 가서 갈게! 화이팅! 화이팅! 근데 저 팀이 하는 거 맞는 거지? 어 맞는 거야 우리도 저 저 저 분 저런 분 찾아야 되는 거 맞지? 어 뭐야? 1.5m? 성공인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실패라고 하셨던데 야 개구리를 던져! 개구리 개구리! 너가 어디까지 어디까지 해? 안에? 1.5m 어 그니까 너가 아까 서 있었던 데서 야! 내가 키가 160이야 어 아 죄송합니다 야 개구리야 개구리야 네? 여기 사이인가 봐 여기 사이야 여기 사이야 아 여기 사이 아 여기 사이 넣는 건가 봐 개구리는 아 아 알겠다 러스트 타임 다음 이야기 트와이스 앞에 펼쳐질 새로운 어드벤처의 시작 어둠의 기사단에게 맞설 무기를 획득했으나 이 시즌마다 실패를 거듭하는 멤버들 실패! 왜 그러시는 거예요? 급속하게 줄어드는 시간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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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전히 동화 속에서 자취를 감춘 8개의 물건들 이대로 멈추면 이 세계는 영원히 잠들고 만다 어둠의 기사단을 찾아 헤매는 9명의 소녀들 과연 트와이스는 이 매혹적인 게임에 성공하고 잃어버린 동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? 여러분이 남은 시간은 총 104분입니다 아 됐다! 시간이 없어! 아 맞아! 오! 너무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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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러스트 타임 게임에 반드시 로그인하십시오 좋아요? 7번 어때요? 다음 주에 러스트 타임 다음 주에 러스트 타임 게임 다음 주에 러스트 타임 게임